오우 오우 으하하하 현남건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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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사준거에요? 현남건즈다 마음에 들어요? 소리질러 현남건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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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킹 소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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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시죠? 누구 조카예요?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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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많이 봤어요? 콜라에다가 멘토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돼? 호파라요 호파라요 하단 어떻게 알아? 놀이터에서 어떤 오빠가 콜라에 멘토스 나오면 폭발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진짜로? 그러면 삼촌이랑 콜라에다가 멘토스 사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엄마한테 이것 좀 따주세요 하면은 폭발하면 재밌을 것 같아? 재미없을 것 같아? 될 것 같아요 아유 콜라! 뭐해 가! 이렇게 하면은 지저귀 것 같아 어? 콜라 멘토스 몰카 와 후 와 후 예은이랑 같이 가서 삼촌만 갔다 오라고? 응 난 그러면 안 갈게 안녕 잘 할 수 있겠어? 삼촌이 할까? 못하겠으면 삼촌이 할게 이거 한방에 안하면은 여기 다 터진다? 아아 삼촌이 할까 아니면 예은이가 할래? 삼촌이 잘 보여? 왜? five five 30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? 우리가? 이래야 해요 야 음 그럼 남은건 저가 다 먹는데요 어 알았어 이렇게 있어야 돼 삼촌 잘 보여? 응 콜라도 잘 보여? 네 이제 성공해야 돼요 이제 실패하면 큰일난다 여기 콜라 없어요 나 왔지만 그래도 성공이에요 왜? 우리 이제 확실히 똑바로 해야 돼요 세명은 우리 혼나요 아 진짜 삼촌도 짜증나 죽겠다 나도 이번에는 성공하자 네 성공 화이팅 삼촌 화이팅 1주 문을 닫힙니다 저 실패하면 저한테 콜박 맞을 거예요 진짜로? 네 아 삼촌도 짜증난다 아 이거 나 두 번씩이나 실패할 줄 나도 몰랐어 삼촌도 삼촌은 바로 닫고 싶고 안 터질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빨리 닫아야 돼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야 어려운 거야 맞지 콜라를 한 12개 사가지고 응 한 100개 넘도록 사가지고 응 그래서 계속해서 엄청 날 세게 해야 돼요 알았어 가만히 들고 있어 응 한참 실수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진짜 실수하면 안 돼요 한참 실수 안 하면 좋겠어요 그치? 한참 너 미치겠다니 잘 지키고 있어 네 네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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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3초 보여? 네네네네네 유튜브까지 보여요 아톡톡톡톡 아톡톡톡 아 아 아 아 아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어 그렇게 이럴네네네 한 손 너무 안 좋아 그렇죠 아니라고 이거 진짜 아니 Undy 스마트 하 3점 3점! 이미 머리 베요! 머리 베라고요! 미치겠다 3점! 머리 베라고요! 자, 꿀밤 때리게! 자, 꿀밤 때려! 아! 아 진짜 알았어! 1점 빨리 닦자! 3점 닦을게 해줘! 3점 닦을게 해줘! 3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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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붕 왔어! 멘붕이 뭐지? 예은이는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못 먹으면 어떻게 돼? 멘붕 왔어! 멘붕 왔어! 멘붕 왔어! 알고 있네! 아! 삼촌 지금 멘붕 와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! 이번에는 진짜 꼭 성공하자! 네! 알았어! 와! 와! 후! 이리 와! 야! 간다! 전 멀리 있어야 돼요! 멀리 있어야 돼요! 3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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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! 이쪽에 앉고 싶어요!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아니 앉으면 안돼 이거 좀 다시 줄래 다시 줄래 왜 물에 잠을 하느냐고 아이씨 조용히 해 예연아 이거 실패하면 큰일나 이제 못 사러가? 이제 타가도 없어? 제발 제발 콜라야 제발 말 좀 들어줘 그럼 네가 너에 아껴줄게 긴장돼요 이번에도 실패다 남은건 제가 먹고싶어요 잠깐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오 됐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예쏘 예쏘 왜이렇게 길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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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엄마가 따주세요 하면 엄마가 따오면 얼굴이 타면 완료 알았어 다시 가보자 엄마 따주세요 이거 태리야 콜라 넣을거야? 응 액션 삼촌이랑 예은이 멘토스 콜라 몰카 성공 와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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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예예예 야온이에요 예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야 현남게인스타 야옹 아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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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